수학의 답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넓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2차 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시험 문제에 꼭 한 문제만 출제해야 된다면 선생님은 이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공부해 보셨다면 누구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출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요.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생겼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와 여러분들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를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이 노란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밑변의 길이는 같은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노란색 삼각형은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고요. 파란색 삼각형은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즉 오늘 수학의 답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꼭지점의 y좌표와 y절편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라고요? 꼭지점의 y좌표와 y절편을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꼭지점의 y좌표라는 건 그래프 상에서 여기가 꼭지점이잖아요. 이것의 y좌표가 바로 꼭지점의 y좌표고 y절편이라는 것은 바로 y축과 그래프의 교점인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는 이제 y절편과 꼭지점의 y좌표의 차이를 알겠어요. 그럼 식 상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펼쳐진 전개식의 형태에서의 상수항은 뭘 의미합니까? y절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는 뭘 의미해?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죠? 완전제곱식과 상수항이 붙어있는 형태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결국 y는 마이너스 빼내면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상수항 이 과정은 여러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1 넣어주고 1 빼줘서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곱해줘서 플러스 4로 나왔을 때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됐다? 마이너스 1 콤마 4가 됐죠? 바로 꼭지점의 y좌표는 완전제곱식과 상수항이 붙어있는 형태에서 제곱 뒤에 붙은 이 상수가 꼭지점의 y좌표예요. 됐나요? 전개된 형태에서의 상수는 y절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 그래프 상에서 표현해 본다면 꼭지점의 y좌표, 즉 파란색의 이 y좌표가 4인 거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높이라는 것은 y 뭐예요? 절편인 겁니다. y절편은 얼마? 3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실컷 고쳐서 이 점을 4라고 써서 무지하게 많이 틀려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낼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높이는 3인 거 나왔어요, 그죠? 그럼 밑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 아, 여기서 또 하나 큰 고민거리가 생겼네. 자, 이 점하고 이 점을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습니다. 뭐예요? x축과의 규점이니까 x절편. x절편 뭐가 0일 때? 그렇죠. y가 0일 때 x의 값. 그러면 y의 0을 대입하는 순간 2차 함수가 뭐가 되어버립니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방정식에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몽땅 좌변으로 이항해 보면 x절편 구하는 과정은 여기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항해 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아, 이건 인수분에 의한 풀이로 우리가 x의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건 2차 방정식에서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x는 1 또는 뭐가 됩니까? x는 마이너스 3. 결국 이 두 값이 x축과의 교점의 x자표니까 이 점이 뭐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3. 이 점은 뭐다? 0보다 오른쪽이니까 1일 테고 밑변의 길이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니까 4가 되는구나. 답, 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답으로 가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4. 높이, 오늘의 포인트였어요. 이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노란색에서 높이는 y절편이니까 뭐가 된다? 바로 3이 된다. 그래서 넓이는 6. 이렇게 구해주시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구별해야 되는 건 y절편과 꼭지점의 y자표는 다르다. 수학의 답입니다. трoog, tro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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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oog. 아멘